오늘의 또 단호 아니겠습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저 C룸 양 팀 펼쳐가지고 이긴 팀은 이안기로! 진 팀은 아까처럼 그냥 선수! 직접 모를 심으시면 됩니다. 1대1 개인전이 아니에요, 단체전입니다. 첫번째 선수가 누군가 이겼다! 그럼 바로 그 선수가 다음 선수하고 상대를 하면 됩니다. 서바이벌! 첫선수 있어, 첫선수 무조건. 맨 먼저 고인먼수, 방향 선수! 저희는 우영! 우영! 심판이... 일어나, 일어나! 긴장가! 준비, 준비! 우영아, 이겨! 우영아, 이겨! 보여줘요, 형! 연료는 보여줘요! 이안기야, 이안기! 우영아, 우영아! 상속이ги! 우영아! 충당 Luxit! 상속이! ustrum party! 무조건 이 향기 해야되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 명수형이게 놀라운게 아니라 우영이가 치는게 놀라운거 아니 우영이가 왜줬지 다시 일어났어요 uran 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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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wine 정수형 정수형 자 다음 우리 길! 형 친구들 보여줄 때야 형 형 인격을 보여줘! 스님 같아 야 좋아! 오는 다리 들고 오는 다리 들고 들고 일어나! 고수 같아 고수 싸움에 고수 자 그래 붙으면 안 되지 약과를 깍붙으면 이기다 준비 길이요? 우와 길이 오!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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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수도 자 야 야 안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자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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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찬성이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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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형이 반 Cube Slide 네, 저 퀸셜 허벅다리 봐봐요! 야, 키형! 우리의 키형 지금이야! 형 목숨 걸어! 자전하! 형만 님! 야, 너가 지금 희망이었다! 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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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여! 가 Catherine아! 정말... 이 저 동네의 씨름왕 같다! 씨름왕! 외국사수! 외국사수! 아니, 길이 뭐 저기까지 해! 기와 씨름선수! 예쁘게 용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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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내가 가리키! 물 물 물 물! 길이 형! 길이 형 눈 떠! 길이 형! 길이 형! 길이 가지고 도놈을! 나 모내기 못해! 집단 넣은 거 입도 형! 자 다음! 재범이! 잘한다! 길이 형! 길이 지금 도놈을 연달아! 지금 강력인데! 재범아 가자! 일어나고 일어나고! 숙이고 숙이고! 자산 숙이고!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재범이 형! 형 가자! 들려! 들려! 형 가자! 들려! 재범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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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웅이야! 내 길이가 웬일이야? 내가 이기니까 왜 작가들이 손실이 지르니까? 오! 길이 형 망나니한테 망나니! 오! 대단해! 오! 좋아 좋아 좋아! 터프해! 멋있어! 강렬하다 우리 길이! 영광이다! 방금 나갈 수 있겠냐? 아 이거 완전 스트레스로 다행이면 진짜 영웅 내는 거지! 야 이거 참 이거 무한도전에 오늘 별일이 다 있네! 자 이제 드디어! 두팬! 태견이! 잘하자 여기! 형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잘하자! 샵바 다시 한 번 붙이겠다 아 그래요? 우리 저 보스턴에서 씨름 유학을 다녀 우리 태견 씨 아 씨름 배우러? 보스턴까지요? 보스턴 레드 샵바 좀 괜찮아 지금 여기저기서 야... 아 형 죄송해요 못 썼어요 다 이기면 방송 나갈 수 있어 진짜 자! 기령! 어설프게 3명 4명은 못 나가 기령이 인정받는 거고 멋있었어요 다 이긴 게 또 아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앉아 앉아 근데 이게 방송으로 보잖아요? 길 씨가 아무리 이겨도 정말 마음 가는 건 투피엠이에요 복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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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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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먹고 싶어 해봐 김태견! 과수원 씨 태견아 이겨!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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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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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가리루도가 태경 씨인데 이쁘다 아아 아니 웬일이야 지금 아니 아니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래 쿤 형이 있단 말이야 쿤 형이 무에타이 됐었어요 뭐야 디디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디디가 이겼어 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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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하나 둘 셋 태국광자 닙큰 우유빛깐 닙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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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원 김 박수원 김 박수원 김 박수원 김 박수원 김 박수원 김 두피엠 피하네요 괜찮아요 네 제발 이향기 괜찮아 형 실업 한 번 더 알아봐 태경이 감독님 보내기 하자 보내기 이리와 다행이야 방송 나눠줄 때 화이팅 화이팅 밀어버려 밀어버려 저야 진식시켜 야 졌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저야 진식시켜 야 졌어 됐어 졌어 됐어 졌어 됐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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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잘 안 돼 잘못해 inconsistM 이러면 이십 우리가ٹ나 들어와 야 다리가 엄청인데 몸무게는 야 그냥 누르르 야 그냥 누르르 도대체 나도 나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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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쿤 미쿤 당동사고야 자 이제 두팁 마지막이에요 에이스 주옹 우리 주옹 무한도 좀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없어요 무슨 도화 사장님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기리는 아직도 힘이 남았어요 아니 힘이 저 머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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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시니까 박수가 터진다 좋아 좋아 정돈에 와 진짜 무게들이에요 근데 수고해! 아니면 다 무거워요! 이제 투팸의 역전극 보여드릴게요! 길이가 몇 명을 이겼는데 아무도 안 쳐다본다! 지금 아니에요? 스피록 무너지지! 홍철아! 길이 좀 챙겨!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형님! 에이! 5명을 이겼는데! 직주! 저영둥! 저영둥! 일어나, 일어나! 형님 힘 좋다! 일어나자! 하나, 둘! 헤이! 형님! 형님! 잡소졌어! 형님! 잡소졌어! 형님! 잡소졌어! 잡소졌어! 형도희가 잡소졌어! 형도희가 잡소졌어! 왜 배지기해! 들배지기! 아, 노광경으로 투팸 미래! 아, 누가 이겼어! 아니, 신발이 들어가야 돼! 들배지기!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래가지고! 야, 이겼어! 너희들이 들배지기!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아, 들배지기! 아, 들배지기! 아, 들배지기! 아, 들배지기예요! 진짜 말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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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어! 아니, 들배지기라니까! 기술도 개껏 모르면서! 가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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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리와! 두 개야, 이리와! 미안해요, 애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자, 다음은! 롱지롱이! 롱지롱! 롱지롱! 길아, 완전 아까 들배지기 했잖아! 야, 완벽한 들배지기인데! 아니야, 여기가 먼저 닿았어! 아니라니까! 넌 뭐 지금 무릎! 형, 들배지기는 아냐고요! 아유, 씨름도 모르면서! 아유, 진짜로! 영돈아! 그렇게 씨름을 알면 씨름하지 그랬네! 왜 버라겟이 하고 있니? 지금 네가 그렇게 씨름을 알면 씨름하지 그냥! 아유, 왜 자꾸 두 뺨 편드냐고요! 아, 편드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준호가 이겼어! 아, 근데 사실 네 편드는 거보다 두 뺨 편드는 게 낫지! 자기들만 안티 피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이제 힘이 더 쉬운데? 더 빼고! 뒤로 더 빼고! 야, 진짜 둘이 씨름하잖아!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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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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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홍철아, 홍철아! 홍철아, 홍철아! 홍철아, 이 향기! 홍철아, 홍철아! 홍철아, 소주 팬이 보고 있다! 기술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기술이었지! 야, 반을 털어! 홍철아, 너 왜 이렇게 기술이 없어? 야, 기술이 막 하지 말고! 기술도 왔다! 기술도 왔다! 기술도 왔다! 아니, 기술도 왔어! 공수 같잖아. 공수야 들어, 들어, 들어 땡겨. 아유, 정말. 줄어, 줄어, 줄어. 2분까지 춘식할게요, 2분까지 춘식. 아, 길어. 길어. 온주 주스 형. 길어. 줄어, 줄어. 줄어, 줄어. 길이패는 안 무서워요? 길이패는 안 무섭냐고요. 아니, 우리 반 도전인데 뭘. 자, 이번에는 정국영 씨. 다윗과 홀리하시네요, 다윗과 홀리하지만 해. 자, 뒷 무릎 새로. 준호 형. 파이팅, 파이팅. 자, 시작. 아픈 형 지금 아프다. 1, 2, 3. 시켜못해, 시켜못해, 시켜못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준호. 이, 준호. 준호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준호야, 빨리 끝내라. 그냥 걸어, 걸어. 준호 형.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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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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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리해!